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구요 네 오늘은 아 지난 시간에 했던거 잠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2편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3편 뭐가 있었어요 채권이 있었어요 자 물건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요 물건 테마 물건 무슨 주의 법정 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이렇게 반대되는거 자꾸 연습하세요 반대되는거 그러니까 물건에 반대되는 용어는 뭐고 채권이고 물건의 물건 법정주의다 그러면 반대니까 반대되는게 뭐 있을거 아니에요 요 제목이 뭐다 아니 물건 법정주의가 나오면 요거는 네 이름말 나오죠 계약 뭐다 자유의 뭐다 원칙이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2편 물건은 무슨 주의 물건 법정주의 까서 요 제목 갖다 딱 벽에다 써놓고 보는거에요 공부를 잘하려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마시구요 큰 제목을 일단 집에 가면 벽은 다 있죠 벽은 다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책 볼 시간 없어도 벽은 안 움직이니까 벽에다가 이 공부한 내용을 갖다가 딱 이렇게 저것만 놓는거에요 제목만 그리고 아 저기 내가 저번에 저런 용어를 배웠었지 이렇게 용어랑 자꾸 눈도장을 찍으세요 그러면 점점 점점 뭐한다 내용이 들어올 거에요 자 그럼 물건 법정주의 계약자유 원칙 들어가면 결국 이런거에요 우리 이 계약 자유는 왜 자유라고 얘기했을까요 자유 이게 지금 민법 전에 있는거죠 어디 있는거에요 민법 전에 전에 있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민법 전에는 계약을 뭐라 그러세요 전형 계약이라고 했죠 그럼 전형 계약의 반대말이 뭐에요 또 계속 무슨 용어가 비교가 돼요 반대되는 용어 무슨 계약이 있다 이건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했으니까 민법 전 계약은 뭐다 자유 이 자유 속에 무슨 계약만 있는게 아니고 민법 전에는 계약만 쓰는게 아니고 모두 있다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은 뭐다 자유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렇게 한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형 계약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뭐겠어요 계약 중에서 우리는 내가 돈 주고 물건 사기를 원하잖아요 그 무슨 계약이다 네 이런 매매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매매 계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동산을 중개해요 부동산을 중개해요 그럼 테마는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1편 어디 있어요 청칙에 있어요 청칙에 물건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부동산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무슨 타이틀도 있다 동산 그죠 그럼 대상은 우리는 주로 동산 아니고 뭐다 그럼 부동산 매매를 했으면 2편 물건 뭘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건이 소유권만 있는게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특히 이 부동산 부동산을 매매했죠 그럼 우리가 주로 등기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뭐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등기를 갖다가 할 때 아무거나 막 적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물건은 권리는 등기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물건은 뭐다 법이 정하는 것만 가지고 등기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민법전의 물건은 당사자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민법전에는 물건 8개를 갖다가 잘 분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8개 분류를 어떻게 해줬어요 8개 물건을 네? 기억나요? 처음에 뭐가 있었고 무슨 권 있었고 무슨 권 있었고요 점유권이 있고 나머지를 몽땅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 적 있어요? 본권이라고 표현했어요 본권 그죠? 그죠? 그럼 이제 본권은 다시 이제 뭐하고 뭐로 나누고 네 소유권하고 뭐에요? 무슨 물건 무슨 물건 제한물건으로 나눈다 그 얘기에요 무슨 건 무슨 건 수유권하고 무슨 물건 제한물건 그럼 제한물건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눠요? 용익하고 뭐로 나눠요? 담보로 나누죠? 그럼 이제 요거 요걸 갖다가 이제 떼서 요걸 떼가지고 이제 이쪽에다 제대로 한번 쓰면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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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쓰게 되면 여러분 다시 보게 되면 보세요 1번이 무슨 권이고 점유권이고 자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우리가 무슨 권이라고 했다 무슨 권? 본권이란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본권은 다시 본권 다시 뭐에요? 무슨 권? 네 소유권하고 나머지 3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세트 명칭이 뭐다? 무슨 물건이요? 네 제한물건이라는 타이틀을 썼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제한물건은 3,4,5번을 묶어서 무슨 물건 무슨 물건? 용의물건 그 다음에 유질자 묶어서 무슨 물건 담보물건이라는 명칭을 썼죠 그러면 용의물건에 뭐뭐가 있어요 3번,4번,5번 네? 뭐요? 지상권 지역권 뭐다?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건은 무슨권? 유치권 그 다음 뭐요? 질권 8번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을 보려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할 게 뭐냐면 먼저 본권 이거 들어갈 땐 뭐라고 표현했고요 본권 출발해가지고 이거는 본권 뭐다? 대표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고 이거는 본권 뭐에요? 아닌 점유권 얘기했다 그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구별하느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자 3편 채권에 무슨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죠? 2편 물건 갔으면 뭘 해야지 갔으면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뭘 취득해요 이거 취득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그럼 이 말을 붙여 연습하란 말이에요 이 말을 뭘 해야지 등기 해야지 본권 대표 무슨권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근데 3편 채권 매매해 놓고 등기 안 하고 뭘 하지 않고 등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뭐만 하고 있으면 경장만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 안 했으니까 이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권이 없는 거다 본권 대표 무슨권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뭐 하고 있다 경장하고 있으면 뭘 해야 된다 본권 아니면 뭐요 점유권이 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토지를 갖다가 수용해서 보상금을 줄 때는 이 형식적 논리에 따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등기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자를 이런 자를 등기 안 하고 몸하는 사람 경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제목 절메 안일 믿자 뭐다 미등기 뭐다 매수인 이다 하면 되잖아요 무슨 매수인이요 미등기 매수인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등기는 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을 판 사람은 반대로 뒤집으면 되니까 반대로 경작을 해요 안 해요 매도인은 안 하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뭐라고 등기 안 했으니까 이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매수인은 뭐다 등기 안 했으니까 뭐가 없다 아니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다 없다 네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은 경작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거 지금 본권 본권 무슨권 네 점유권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뒤집어서 이 매도인은 어떤 사람 매도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안 넘겨주시니까 등기가 누구한테 돼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거 그거 본권 대표 무슨권 소유권이 뭐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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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았으니까 정작 안 하니까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본권 아닌 무슨권 점유권이 뭐요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매수인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얘한테는 시험 문제라는 것은 있다고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만약에 있다 라고 판단되면 매도인은 뭐 할 것이고 다 반대야 반대 매도인은 뭐가 되고요 없다가 되고 이 매도인한테 얘가 얘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얘한테 뭐예요 있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반대구나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다음 중 미등기 매수인에 관한 설명 중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무슨 제목을 주고서 논문을 써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주고서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목에 만약에 무슨 매수인이 나오면 미등기 매수인 나오면 뭐예요 그렇지 등기 안 했지 그러면 등기는 누가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있다 없다를 결정해야지 그 다음 연결되는 말이 또 있다 없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은 경우에요 자 이게 나중에 물건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 25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252페이지 펴 보세요 몇 페이지죠? 자 250페이지이면은 맨 위에 제목이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 자 왼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박스에 제목만 보세요 제목 점유권에 기인한 보다 물건적 청구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뭔지 몰라도 자 왼쪽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이죠 오른쪽은 아니 오른쪽은 점유권에 기인한 뭐 있어요? 물청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거부터 본다고 이거부터 본다고 이 조문부터 봐서 뭔가 이게 궁금해서 들어서 들어본다고 아니야 거기 중요한 게 아니여 뭐가 중요하다 그게 제목 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이쪽은 213절 23절 제목이 뭐예요? 제목 소 23절 제목이 뭐예요? 이게 무슨 권에 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물권 청구권이고 204, 205, 206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권? 점 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이렇게 돼 있다고 색깔이 그죠? 그러면 이 밑에를 보지 마시고 먼저 어디를 봐라 이거를 보란 말이야 이거를 그러면 소유권 물청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그 위에 무슨 권 소유권이 있으면 이게 있으면 이게 있을 것이고 이게 없으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밑에 이 내용을 갖다 먼저 짚는 게 아니고 이 제목이 뭔지를 잘 봐야 돼 그럼 지금 보시면 이거 갖다 대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밑에 이 내용이 뭔지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믿은 게 매수 있는 지금 뭐가 없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없다 수유권이 없다고 결정했으면 그럼 이게 있을까 없을까 이게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이란 얘기를 여기다 갖다가 213조 이런 거 14조를 쓸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가 있을 것이다 점유권 관련된 조문을 갖다가 붙여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이 사람은 소유권이 있네요 이 사람 뭐 있어요 213조 14조가 있겠죠 뭐가 있으니까 본권 대표 무슨 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204, 205, 206조는 없겠네 그럼 그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본권 대표 소유권에 기인한 물건적 청구권 오른쪽 제목은 뭐죠?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그렇게 결한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어요 없어요? 등기했어요 매수인이 경작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으니까 있으면 관련된 조문들 갖다 붙여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이 제목을 연습을 하셔야지 이 제목을 연습을 하셔야지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다 이제 그 관련된 얘기들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별 안 되면요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들어요 조금 이르셨어요? 네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소유권 얘기고 이건 이제 요거 해서 요거 요거 비교한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본권은 또 뭐하고 또 뭐도 있어요? 여기 용액 물건도 있고 뭐도 있어요? 담보 물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용액이 뭐고 담보가 뭘까 간단해요 자 소유자 자신이 본권 대표 무슨권이 있으면 자 토지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자는 그러면 이 토지를 뭐 할 수 있고요? 사용할 수 있고 뭐요? 수익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갑이 본권 대표 소유권도 있고 또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권 본권 아닌 점유권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토지가 만약에 여러 필지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다 자기가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타인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래서 소유권 갖고 있는 갑이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려줄 때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이 사용하고 수익이 있죠 뭐하고 뭐요? 이 사용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을한테 넘겨주는 거 대신 갑은 사용수익을 얘한테 건네주면 이 사람이 뭐하는 동안은 사용수익하는 동안은 그죠? 자신이 뭐할 수가 없어요 사용수익할 수가 없죠 그러면 제안을 받아야 안 받아야 갑은 제안을 받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사용수익권을 주는 것을 아니 그래서 사용수익할 때 이걸 주는 거란 말이고 용익 그래서 소유자가 여기 사용수익권을 주는 게 뭐다? 용익물권이라는 명칭을 써주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또 자신이 자신이 뭐하면서 사용수익하면서 거꾸로 무슨 건만 주는 경우도 있다 아니 뭐 어렵게 없어요 뭐만 주는 경우 타인한테 이렇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좀 어렵지만 뭐다? 담보물건이다 무슨 물건이다? 무슨 물건? 담보물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대차 한번 더 해볼까? 대차? 연습하는 거에 나올 때가 대가 뭐예요? 대여 대여 해주는 사람이 있고 빌려 쓰는 사람 빌려 쓰는 사람 그런 얘기죠 그럼 봅시다 자 여기다 사용대차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대여 해주는 사람이 있고 차용하는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차용하는 사람이 이걸 뭐하고 아니 뭐하고 이거 이 사람이 사용한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사용한 다음에 뭐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대차? 사용대차 자 그러면 임대차 합시다 임대차 임대차는 뭐죠? 대여해주는 사람 차용하는 사람이 임요 차임을 낸다 그 얘기예요 뭐 내고? 차임을 내고 빌려 썼다가 갖다 주는 게 뭐다? 임대차 됐어요? 다음 소비대차는 뭘까요? 그러세요? 차용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 이거 뭐하고 나서 아니 소비 하고 나서 뭐한다? 같은 가치 같은 양을 도로 갖다 주는 게 뭐다? 소비대차 대차 좀 해봅시다 무슨 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 무슨 대차 임대차 무슨 대차 그럼 이건 3편 채권법에 나올까요? 2편 물권법에 나올까요? 네? 그렇죠 왜 3편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계약 계약 3편 채권 계약에 매매가 있고 교환 있고 임대차 있으니까 임대차가 3편 채권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뭐야 채권법에 있죠 그럼 대차가 몇 가지예요? 사용대차가 뭐예요? 자 여기도 하죠 빌려 차용하는 사람이 뭐하고? 아니 여러분들 자신이 자신이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세요 어떻게 한다고 이거?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했다가 도로 갖다 주는 게 무슨 대차 사용하는 차 임대차는 사용하는 사람이 차임을 내고 빌려 쓰는 거 그럼 이 두 가지는 뭐죠? 빌려 쓰는 사람이 소유권 빌려 쓰는 물건에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소비대차는 쌀을 소비대차 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해야 못해요? 하죠 차용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뭐 한 다음에? 취득한 다음에 소비한 다음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빌리는 물건을 갖다가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 쓰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돈 빌려 쓰는 거 돈 빌려 쓰는 건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사용대차입니까? 임대차입니까? 소비대차입니까? 그렇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돈 소비대차 무슨 대차? 돈 소비대차 그걸 뭐라고 그래요? 금전 소비대차라고 하지요 그럼 소비대차는 몇 편에 있는 거예요? 네? 3편 어디 있어요? 그럼 해볼게요 제 3편에 채권에 뭐가 있다? 무슨 대차가 있다? 돈 빌려 쓰는 소비대차가 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뭘 요구합니까? 부동산 담보 갖고 오세요 뭐 갖고 오세요? 그러면 부동산 담보가 물건법에 있어요 그 부동산 담보를 법률용으로 뭐라 한다?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집에 저 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이요? 무슨 권? 이게 부동산 담보권이에요 그럼 우리 석대말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지나다니면 이래 나왔죠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대출이 뭘 거예요 대출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법률용으로 뭐야 이거 이거 뭐라고요? 3편 채권 무슨 대차가 있고요 소비대차가 있고요 부동산 담보가 뭐예요? 아니 2편 물건 뭐다? 저 당권이라는 얘기예요 자 저 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저 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본권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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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서 소비대차에서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뭘 갖고 있다 저 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은행은 소비대차 쓰니까 채권이 쓰니까 밑에 뭐가 붙는 거예요 저 당권 있잖아요 저 당권은 본권이다 본권이 아니다 그럼 은행은 본권인 저 당권이 있다 없다 있죠? 질문하겠습니다 은행이 그 부동산 담보로 들어온 토지를 가서 점유합니까? 점유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아 그러면 본권인 저 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는 하지 않는다 아니 아니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이게 바로 공부 방법이야 이 틀만 딱 잡아드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 당권이 설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그러면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저 당권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저 당권을 뭐 한다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경매 집어넣는 거예요 뭐 집어넣는 거라고요? 경매한다는 건 처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한다는 거예요? 처분해서 경락대금 들어가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유권에다가 뭐 설정하게 되면 저 당권 설정하게 되면 이 저 당권 받은 자는 뭐예요? 처분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은 뭘 준다는 거예요? 처분권, 저 당권 실행, 경매 권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물건이라 표현을 하고요 용익 물건이라 표현하고요 이건 뭐예요?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용익하고 담보란 말이 왜 나왔을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건 연습했잖아요 이거는 뭔 연습했어요? 이것까지 연습했죠 우리가 본권, 대표, 수익권, 본권 아닌 점유권 연습했죠? 보통은 정상 코스가 모두 가져가고 모두 가져가요 본권, 대표, 수익권도 가져가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가져가요 근데 아까 고장이 생겼죠 3편 채권 매매 있는데 아까 2편 물건 뭐라 하지 않았으면 등기 하지 않았으면 미등기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2편 물건 무슨 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고 현재 뭐 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뭐가 있다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있다 그럼 나중에 이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등기 해가는 과정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가지고 뭐 하는 방법? 등기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결정해 놓고 그 다음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초 과정은 책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 없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무엇이 앞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중헌디 요즘 그런 말도 무엇이 중헌디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어디서 들어요? 뭐지? 영화에서 뭐 그런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보고서 다 알지 마시고 무엇이 중헌디를 잘 보시고 뭐한다? 그걸 캐치를 해 놓는 거야 지금 기초 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연습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뭐 가지고 연습하자 이거 이거 연습했으니까 이제 본권인 제한물권에 뭐뭐가 있어요 여기 물건 세 가지 있잖아요 뭐 지 지이전 여기 있잖아요 지이전 그 다음 뭐요? 여기 유우질제 있잖아요 그럼 요런 권리들이 요런 권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 맘만 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1교시 뭐 한 거야 여태까지 지난 시간 뭐 한 거요? 복습한 꼬리 복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또 오늘 들어보니까 또 생각이 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표를 하나 딱 놓고 물건법 공부할 때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표 네? 그래서 총칙 공부할 때 제가 하나 표 드릴 것이고 물건 들어갈 때 채권 들어갈 때 표 하나를 놓고서 이 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물섬 지도를 드릴 테니까 그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면 수월하게 뭐 할 수 있다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잠시 쫓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